A번 우리가 가는 곳은 칼페리코라는 섬인데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먹을 것도 많고 경치도 좋고 진짜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놀아봐야 된다고 어? 잠깐만 저기 비행기 밖에 뭐 있는 거 같은데? 아니! 에잇! 안돼! 아, 쉿 아나 정말 여긴 어디지? 아마도 저는 무인도에 떨어진 거 같군요 A번 어딨어? A번? 당장 할 일은 A번을 찾는 거야 A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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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니 A번? 왠지 모르게 뒤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거 같군요 발사! 발사! 하여 반갑습니다 하여 반갑습니다 하여 반갑습니다 하여 반갑습니다 아니 이걸 어떡하지? 제가 지금 사람을 죽인 거 같은데 여기는 무인도란 걸 기억해야 돼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손질을 한 다음에 식량으로 쓸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군요 눈앞에 폐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뭔가 있는 거 같아요 하여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